네, 반갑습니다. 무대 중앙에 자리해 주시고요. 정면 봐주시고요. 포토타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중앙 봐주시고요. 손 인사 먼저 간단하게 해볼까요? 네, 중앙 봐주시고요. 네, 추 씨. 왼쪽 한번 봐주시고요. 또 오른쪽, 오른쪽 한번 봐주시고요. 네, 반대손으로 인사. 예, 추 씨의 희맑은 에너지가 돋보입니다. 네, 중앙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자, 계속해서 또 다음 포즈 이어갈 텐데요. 이번에 하트 한번 할까요? 네, 하트. 하트를 개발하는 게 춤입니다, 그녀가. 네, 그래서 중앙 봐주시고요. 또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자, 추 씨 중앙 한번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왼쪽 한번 봐주시고요. 자, 여러 가지 확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타이틀곡의 어떤 포인트 동작. 네, 한번 할까요? 네, 중앙 봐주시고요. 네, 양손을 포갬. 네, 겹쳐서 포갬 모습입니다. 자,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자,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오른쪽 한번 봐주시고요. 네, 중앙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추 씨 혹시 하고 싶은 포즈 있으면 마지막 포즈로. 네, 간단하게 하나 할까요? 네. 아, 화이팅. 네, 첫 솔로 미니 솔로 응원합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네, 화이팅. 다리도 들고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화이팅. 자,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자, 화이팅. 자, 감사드립니다. 네, 패턴 타임 이 정도면 될까요, 기자님들? 네, 이 정도면 괜찮겠죠? 네, 아주 행복하고 설레는 그런 미소였습니다. 잠시 무대를 위해서 추 씨는 퇴장해 주시고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추 씨와의 포토 타임을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우가. 참. soc lace